2020년 5월 27일 강서구청에서 LG복지재단과 마곡지군에 설립된 구립앤벨리큰나무 어린이집 기탁식을 가졌습니다. 구립앤벨리큰나무 어린이집 일대는 마곡지구 개발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공교육의 수요가 높은 곳으로 강서구는 2015년 LG복지재단과 구립어린이집 건립추진협약을 맺고 강서구는 대지비용 10억 7천만원을 LG복지재단은 16억원을 투입했습니다. 3층 규모로 건립된 어린이 70여 명을 보육할 수 있는 구립앤벨리큰나무 어린이집은 5곳의 보육실과 화장실, 조리실, 원장실, 교사실 등과 함께 아이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친환경 자재를 사용했으며 옥상에는 아이들이 놀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텃밭을 조성했습니다. 강서구는 지속적으로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구립 보육시설을 꾸준히 확충할 방침입니다.